아육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골차 얘기하면 아육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체육돌 추석 때 난리가 났죠 다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60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정말 날아다녔어요 두 번이나 금메달을 땄는데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돌계의 우사인 볼트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육대에서 금메달을 두 개를 따게 됐는데요 왜? 깜짝 놀랐어요 사실 최근에 한 아육대에서는 따지 못했거든요 차이는 어땠나요? 약간 간발의 차? 골든차이드다 보니까 금메달하면 안 따겠다는 마음이 있고 꼴찌로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? 무릎 쪽에 부상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왜냐면 금메달에서 최하위로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아 무릎 부상이 조금 있었어 예 이 종목은 내가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종목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있어요? 사실 제가 아육대 때문에 시작한 운동 종목이 하나 있어요 추천 어떤 거예요? 볼링을 제가 아육대 때문에 시작을 했거든요 볼링 종목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거기는 오시는 분들 예선전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소수로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불러만 주면 스피까지 들어가요? 스피? 저는 스피도 씁니다 제가 그... 지금 약간 더듬은 거 같은데 스피도 씁니다 사실 요즘에 새벽마다 이제 스케줄 끝나고 연습 끝나고 꼭 한번씩 가서 아 자세 볼 수 있나요 저희? 아 오 일단 그 파우더가 있죠 그 볼이 있습니다 파우더 묻히고 이렇게 묻히고 저는 아델을 끼다가 뺐습니다 아 이 선수인데 진짜 크링커라고 그 구질이 달라져가지고 저는 영어로 털어치기 네 털어치기 네 그리고 살짝 말이 많아지는 거는 제가 제일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먼저 공 보고 공 보고 일단 저는 핀을 보지 않아요 아 안 봐요? 핀을 보면 저 그... 던지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앞에 그거 보는구나 사악하신 것 같네요 앞에에 봅니다 아 자기만의 길이 짙 access 네 아 점선 점선 그래서 한 3번 정도 던져보고 그.. YOURH ingredient 매일의 헤비오일인지 슬림오일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오iliz 오오 테어주세요 사실 딱 오오오 파악은 편 자 시작 와당탕탕 저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최대 라이벌은 누군가요? 본인이 딱 봤을 때 사실 그 아역대 볼링을 딱 봤을 때 좀 잘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래도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하... 사실 볼링은 본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좀 라이벌이지 않을까요? 아니 라이벌 있잖아요 선배 가수 중에 볼링 금요달 따신 분 누굽니까? 어... 그 찬양 선배님도 트렉스 정모... 그 트렉스님 그... 같이 나오셔가지고 찬양 선배님도 굉장히 잘 치셨고 찬양 볼링 잘 치셨구나 그 세븐틴 부승관 선배님이 볼링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... 그래서 볼링도 굉장히 잘 치셨는데 볼링은 본인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... 찬양 승관 라이벌이다 좋습니다 장중 같은 경우는 달리기 좀 잘하죠? 아 저 한 팀 합니다 한 팀 박진합니다 한 팀 해요? 그러면 그 딱 라인에 섰을 때 그 모습을 팬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딱 준비 레디 그 장면 딱 그 눈빛만 한번 왜냐면 이게 약간 청소년 드라마 같아요 느낌에 그쵸 자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9 아육대 자 100m 결승전입니다 레디 레디 아 영어였나요? 레디하면 준비하면 딱 해서 그 눈빛 딱 한번 그거죠? 레디 오... 그 눈빛 그쵸 안 뛰어갔네 안 뛰어갔어 웃기려고 처음에는 아니 레디하면 엉덩이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같이 올라가세요 엉덩이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니다 다시 아 네 2019 아육대 자 자 1번 레인 장준입니다 장준 자 오 많은 팬들이 보고 있고요 자 갑니다 셋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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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레디 셋 레디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아 다 받아주네 아 아 아 아무리 단체로 앉은 자리에서 레디만 한번 가봅시다 레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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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아 1위를 향해 달려가겠다 아 그 그래도 좀 꼭 좀 이 상만큼은 받고 싶다는 거 있어요? 어 저 있습니다 어 와이 어 와이 저희 그룹이 지금까지 뭐 댄스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퍼포먼스 상 같은 거를 받아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아 아 퍼포먼스 상을 좀 받아보고 싶다 네 네 힘들겠지만 빌보드 1위를 한번 어 주찬 그래도 좀 사람 순서가 있지 아니 생각만 해봤다 어 생각만 해봤다 생각만 아니 단계별로 가야지 어 바로 빌보드 1위 생각만 해봤다 네 어 생각만 해봤다 잠깐 꿈을 꿨는데 태국은 네네 긴장하세요 아 안무 선생님한테 하루가 말도 하고 커버 영상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민 씨의 무대 퍼포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태민의 커버 댄스를 좀 선보였다 아 제가 사실은 그 쌤한테 항상 자세가 안 좋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오오 그래서 약간 쌤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 앞에서 춤추면 약간 좀 못 추는 것 같고 그게 있어 그런 게 또 그런 게 있으면 약간 그 트라우마는 그 본인한테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맞아 그렇죠 날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연습해서 보냈습니다 와 안무 쌤 보고 있나 음악 주세요 음 오 유니 으 음 오 내 목숨 속에서 안에 피어난 곳이어로 연습실에서 약간 내세적인 눈빛과 섹시한 춤을 많이 추는 멤버는 누구에요? 섹시한 춤은 약간 주찬군이 약간 그 눈빛 자체가 춤을 주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미인의 원트인가요? 자 프리스타일 문을 찾고 있어 내가 나갈 문 오 왔어요 왔어요 바로 봤네 바로 봐도 자 내 손님들께 이러기 suc 러스고 몰아 탄멸 박수 그런데 핸드폰 흥 이렇게 차지 그런지 섹시한 춤이라면서요. 이거 있습니다. 악무 담당은 누군가요? 이거는 또 동현 분이 동현이 아닌가요? 동현 한번 갑시다. 오, 이게 뭐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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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오, 야, 야, 야. 뭐가 막 끊어지네. 기다려, 기다려. 자, 주찬 씨. 아니, 이거 대결 소리 나가는 거 알죠? 이게 뭐해? 이게 제일 섹시한 거 같아요. 아니, 목이 너무 나와있잖아요, 이게. 아름다닌가, 아름다닌. 장난이거든요. 뭐 있잖아.